서울시가 아파트 층수를 제한하는 35층로를 폐지한 데 이어 여의도 국제금융지구 육성에 따라 이 단지들은 초고층 새 아파트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빌딩과 아파트 단지가 어우러진 여의도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추후 재건축 수주전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시범아파트입니다. 여의도 내 최고령 단지인 시범아파트는 최고 65층 2,500가구 규모로 거듭날 예정이며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신속통합기획안을 지난해 11월 확정했습니다. 여의도 노후 아파트들이 재건축에 속도를 내면서 건설사도 시공권 수주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의도라는 상징성은 물론 초고층 개발로 높은 사업성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준공 50년에 근접한 단지들이 재건축될 경우 평당 1억 원을 호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향후 여의도 스카이라인을 바꿔놓을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분도 판매하는 현壁과 페이크가 향한 단지면이 있어아난다. 최근에 유료들과 차가가가 역할을 받았다보다는 점을 받아들여서